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공식 복귀를 하게 된다면 과연 당에서 일각에서 잃었던 당 내홍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게 아마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비명계 대표적인 의원이죠. 이원욱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정치에 기이하고 비상식적이 된 책임 정치에 실종된 모습이다.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관련된 아마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일 텐데 권력을 가진 층이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얘기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비명계 의원 색출 작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면 통합에 나설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일부에서 일부 강성 비명계 강성 친명계 원회든 원회든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명계의 색출 작업 이게 더 벌어질 것 같습니까? 통합의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통합의 대상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 의원들, 현익 의원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 의원들은 공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목적과 대상이 통합의 내용이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나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을 차별대화하지 않는다. 이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천 과정에서는 차별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룰을 바꾸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미 저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비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을 하게 되면 전부는 경선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은 본인은 공정한다고 하지만 이미 결과론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수석 최고위원도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합을 한다 그러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 행보까지 해야지만 이것이 통합의 행보다라고 보여지고. 그 대상은 아마 친문은 될지언정. 친인하견계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미 통합의 정치의 범위와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회복이 다 끝난다, 공폐할 때 회복이 다 됐다고 할 때는 이미 정리된 문서를 갖고 와서 그에 대한 행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난 9일 강서구 지원유세에서 한 말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저렇게 목소리 들어보신 것처럼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어도 잠시 제쳐두고 그 장벽을 넘어서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종배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종 대표가 병원에 있을 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전날이죠. 그러니까 넘어와서 이제 표결하기 전날 저희가 이제 SNS를 준비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부계를 호소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발 심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부결이 된,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다시 통합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게 이재명 대표의 진심인지를 헷갈려한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의원들이 그런 이제 이원호 의원님처럼, 의원처럼 그런 발언을 하지 않나 싶고 저도 이제 워낙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앞뒤 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보면 부족하고 우울한 것이 있어도 잠시 제쳐두고라는 표현에 있어서 잠시 이제 제쳐둔 건 지나갔고 제가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을 숙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단식에 있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 번도 안 찾아왔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제가 2017년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죠. 문재인 후보 집 앞에서 단식을 15일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15일간 한 적이 있는데 출퇴근하면서 매일 저를 봤지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비판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 지금 일반 국민적인 시각이 보십시오. 선거 유세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투표할 때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만 꼭 아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어떤 신체의 구조인지 재판할 때만 왜 이래 아프다 그러고 또 자기 필요할 때는 또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과 뒤가 다르고 국민들도 좀 신뢰에 좀 의문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진 의원님, 이게 친명계 원예 조직이 있죠. 더민주의 전국혁신이 거기에서는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해당 행위자의 분명한 징계가 진정한 당의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원예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합니다만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합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내의 목소리가 비명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강하게 이런 비명계의 당대표라든지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성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색출하고 해당 행위로서 징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분명히 같이 있는 거예요. 더민주의 혁신회의 그중에 대표적인 원예 조직이기도 한데 두 가지 목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울려야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야지 당이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전에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혼란이 좀 있었고 또 영장이 그 이후에 영장이 기각되고 보궐선거까지 승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의 리더십을 강구하게 섰단 말이죠. 그래서 강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양쪽의 이런 목소리들을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당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진 것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의 절차에 해부하겠다라고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통합적인 행보를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공천학살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천학살은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명계의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친명원의 인사가 가서 경선을 하는 것까지도 이거를 공천학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정치적 선택을 가지고 자기가 경선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천학살이라는 건 너무나 강한 주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5명이 지금 일단 국민응답센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름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당의 공식 답변이 기준이 되는 청원 동의는 5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될 걸로 보셔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통합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저 5분에 대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김현정 대변인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저 5명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본심일 것이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특히 이제 친명계 쪽에 있던 목소리나 이런 분위기로서는 저 5명 정도 일단 혼을 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볼 때 지배적이고요. 특히나 저는 정청래 최고가 이야기했던 외상값은 언젠가는 치룬다. 외상값은 바로 받지 않습니다. 좀 지나서 받아요. 장부에 달아놓고 몇 달 지나서 외상값 찾으러 가죠. 그리고 이미 외상값 찾으러 수급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 지역구의 친명계 원예인사가 수급원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외상장부 들고 언젠가는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쳐들어가는 방식이 가서 방 두드려 뿌시고 그러겠습니까? 공천을 받는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개딜들을 중심으로 한 강성 당원들이 결집을 하게 되고 50대 50이라고 하는 당원 50%, 여론조사 50%라고 하는 이 시스템 공천이 사실은 친명계의 결집으로요. 충분히 합법적으로 비명계들을 쫓아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보시면 알 겁니다. 건강을.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오해하신 것 같아서 5명에 대한 청원 들어온 거 있죠. 그거를 윤리심판은 절차를 해배가겠다, 정치적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비명의 지역구에 친명원의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친명이라고 본인이 자칭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 여사 정리하고요. 한동훈 장관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